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라미입니다 자 체중은 똑같은데 더 날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분들은 도대체 왜 더 날씬해 보이는 걸까요? 오늘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사진은 마리클레르 잡지 호주판에서 발췌했는데요 자 이 여성분들의 체중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자 그냥 쓱 보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섯 분 모두 체중 70kg으로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바로 키입니다 자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쉽기도 하니까 아마 많이 좀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왼쪽에 계신 분과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같은 체중이라면 당연히 키가 큰 사람이 더 날씬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아 키가 크면 뭐 날씬해 보이긴 하겠지? 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?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사진을 찍으면 그것보다도 그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더 크게 차이가 나 보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비율입니다 자 이거는 뭐 키와 연결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요 다리가 길수록 날씬해 보이고 머리가 작을수록 날씬해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한데 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에서 이 비율이지 이 절대적인 길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랑 이 세 번째 계신 분 보시면 키는 거의 똑같은데 왼쪽에 계신 분이 체중이 조금 더 적어 보이죠 자 보시면 이 왼쪽 계신 분이 머리는 조금 더 작고 다리는 조금 더 깁니다 즉 내 몸 전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고 이 다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더 날씬해 보여요 자 그래서 저처럼 다리는 길지만 머리는 좀 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실제보다 더 뚱뚱해 보일 수밖에 없죠 다리는 안 보이고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보면 이 살 빠졌냐 날씬해 보인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저처럼 머리가 크고 다리가 긴 분들은 앉아 있지 말고 항상 서서 계시고 자 반대로 머리는 작고 다리가 짧은 분들은 아무래도 앉아서 상반신만 보이게 찍는 게 좀 유리하겠죠 자 뭐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인 게 아무래도 이거 사진 찍으실 때 좀 유리하시긴 할 거고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뭐 말라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쪄 보이거나 요런 차이가 좀 나잖아요 뭐 요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지방 분포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거랑 똑같이 지방이 어디 가서 붙느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 사진에서 이 중간에 있는 내분을 좀 볼게요 자 분명히 그러면은 키도 거의 같고 체중 아까 70kg로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런데 뭐가 날씬하고 이런 게 좀 달라 보이죠 자 이거는 지방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WHR 웨이스트 힙 레이셔 이제 엉덩이와 허리의 비율이죠 자 이거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배에 지방이 많아서 배가 더 많이 나왔을수록 즉 허리가 더 많이 나왔을수록 더 아무래도 살이 쪄 보이고요 반대로 이 배보다는 엉덩이나 이 허벅지 쪽으로 좀 더 지방이 가서 허리가 좀 더 잘록해 보일수록 좀 더 날씬해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가임기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쪽으로 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어 있는데 폐경기 이후에는 배 쪽으로만 지방이 좀 더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는 똑같은 체중이더라도 살이 더 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차이는 바로 근육량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노란색은 지방이고요 오른쪽 빨간색은 근육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무게로는 같은 2kg인데 이 부피로 볼 때는 이 크기로 볼 때는 차이가 나죠 같은 무게라면 근육은 지방 부피의 80%만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면 이 근육과 지방 비율이 어떻게 차이나느냐에 따라서 최고 20%까지 부피가 차이나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여성분의 사진인데요 맨 왼쪽이 66kg로 다이어트 시작 전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이 식단만 해서 55kg까지 감량을 한 사진이고요 또 맨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서 또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을 늘려서 다시 63kg가 된 사진이에요 자 중간에 55kg일 때랑 오른쪽에 63kg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8kg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부피로 볼 때는 왠지 거의 좀 비슷해 보이죠 즉 근육이 많을수록 체중이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하고 보면은 실제 체중 차이는 사실 뭐 2kg밖에 안 나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거의 뭐 한 8kg, 10kg 뺀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죠 자 물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이 늘어나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지 만약에 뭐 체지방은 그대로 오면서 근육만 늘어났다면 뭐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겠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 모든 부위 중에서도 유독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바로 어깨입니다 이 어깨 특히 삼두 쪽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어깨가 많이 넓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머리는 작아져 보이게 될 거고요 또 복부도 상대적으로 허리가 잘록하게 날씬하게 보일 테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체중은 똑같은데 날씬해 보이는 사람의 비밀을 모두 뭐 아셨겠죠 자 키, 신체 비율, 지방 분포, 근육량 이렇게 4가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체중에도 날씬해 보이고 싶긴 한데 자 근데 그 중에 키하고 신체 비율은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죠 자 뭐 그리고 지방 분포는 키하고 신체 비율보다는 좀 더 바꿀 수 있는 현실성이 좀 더 있지만 뭐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남은 건 근육량인데요 자 이 근육량은 우리가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근육량을 늘린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트하면서 근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육량을 늘리려면 1번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서 2번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실 때는 근육이 생기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1번 현재 근육이 낼 수 있는 힘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 한마디로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3번 근육이 회복하면서 이전보다 더 커지게 돼요 자 이거를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또는 초회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웨이트 등의 근력운동을 하실 때는 자신이 낼 수 있는 힘의 최대의 70% 정도를 한 20회 3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3일에서 7일까지 주셔가지고 근육이 더 커질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은 전체 식단의 25%에서 35% 정도까지 자 자신의 개인 기호나 다이어트 목적 등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껏 근육량을 늘려놔도 다이어트하면서 근손실이 너무 심해서 그게 다 빠지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워싱턴 의과대학의 2016년도 연구를 보면요 자 체중이 빠질 때 전체 체중 감소량의 35% 정도 즉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서 10kg가 빠졌다면 그중에 3.5kg가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다이어트 근손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1번 웨이트 사이클링을 반복하지 않는다 자 살을 뺐다가 요요 왔다가 자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근손실이 돼서 근육량은 내려가고요 반대로 체지방률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뺄 때 제대로 좀 하셔야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생각을 하시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굶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칼로리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빼려고 하거나 이런 것 모두 근손실이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 칼로리도 하루 여자 1500, 남자 2000 정도는 꼭 맞춰서 좀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달에 3kg 이상 빼는 거는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 체중이 같아도 좀 더 날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 사람들은 과연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? 오늘 한 번 알아봤습니다 어 체중이 나랑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날씬해 보이지? 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모든 일에는 뭐 이유가 있듯이 역시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할 때는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서 다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자 이런 단순한 차이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듯이 자 우리 패밀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한국의 정말로 자랑은 언제요? 감사합니다 또한 5일 5일 10일 discriminating 5일 한상 5일 1 3 6일